죄송하면 머리 박아! 박았습니다! 자, 난 댕이똥 짜루, 짜루! 안녕, 난 꿀밤이! 어우, 드디어! 드디어 내 옷을 딱 맞춰 입은 것 같아서 너무 좋다! 어우, 내가 꿀밤이에요! 우리가 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할을 바꿔가지고 아이디도 바꿔서 한번 플레이해봤는데 어우, 꿀밤이로 플레이하는 거 엄청 어려워! 자루, 엄청 어려워! 텐션이 안 나와! 난 자루, 텐션 너무 안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! 저런, 저런,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로 어떻게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거지? 자, 그건 그렇다 찍어 궁금하시다면 그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! 그리고 오늘 해볼 타워는 자루 타워인데 이게, 내가 타워를 검색하다 보니까 나한테 그냥 메일도 안 보내셨는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타워가 있는 거야! 너무 예뻐 보여서 들어왔어요! 맞아! 밖에, 그... 썸네일이라 그래야 되나? 뭐라 그래야 돼? 이거 뭐? 어, 썸네일 맞을걸? 맞나? 그... 그림이 엄청 예쁘게 잘 그려져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왔습니다! 근데... 맞아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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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확실히 예뻐 예뻐! 아주 예뻐! 만족스러워 지금! 색깔도 예쁘고! 맞아! 근데 약간 지방이 팬 아닙니까? 노란색이면? 에이, 근데 저기 밑에 지방이 머리 있는 거 보니까 맞아! 지방이 팬일지도? 지방이 캐릭터 있어! 나를... 지방이 캐릭터 말고 저기 동그란 동그란 거 지방이 머리 같아! 저거 지방이 머리 같다고? 아, 나는 당구공인 줄? 완전 반전이 반대로 해서 아니야, 지방이 머리야! 그래? 이거 나 배웠거든? 이거 아니야! 이거 구수... 어? 아니! 어, 뭐야 이거... 어? 왜 나는... 반투명하지 않잖아! 어? 어? 진짜? 응! 반투명... 반투명해야지만 속는 거야? 저거에서도 속일 수 있잖아! 저거는 오른쪽... 아니,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대보면은 보이잖아! 어? 반투명한 그런 그건 아닌데? 반투명한 블럭은 화면 돌려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통과해 보면은 어! 다 뚫리잖아, 정답이어도! 그게 근데 그게 반투명이어서 뚫리는 거야? 그래! 그래? 어, 주황색이다! 어, 여기서 색깔... 여기 봐봐! 변하는 거 봐! 두두두두! 뭔가 근데 색깔 잘못된 거 같은데? 네? 두두두두두! 두두두두두! 야, 쉿쉿! 두두두두! 오우! 좋아요, 드디어 자루색! 오우! 오우! 자루색이라기엔... 조금 연해! 하! 그래도 내 색깔은 내 색깔이야! 뭐든 주황색을..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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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도움대 뒤에 있어! 어, 나 저거 그냥... 화면 돌리면서 구경하다가 떨어졌어! 어이구... 그래도 내가 모든 주황색을 포함할 거라고 딱 말하려고, 멋지게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... 어휴, 정말, 정말... 여기 뭐 돌아갔나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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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해! 오! 오! 야스, 야스! 지를게! 야스, 야스! 오, 저거 대박이다! 야, 너 저거... 아직 꿀지... 야, 여기가 벽이 좀 두꺼운가? 왜 이렇게 내가 떨어졌지, 회우리를 하면서? 아니, 나 안 두껍고 얇은데 자루가 못해! 까불어? 까불은 거 아니고, 현실! 현실? 어허, 왜 이렇게 패스콕을 하신다? 응, 싫어! 싫다고? 멈춘다! 싫어해, 싫어해요! 아, 싫으라고... 야, 멈춰! 무서워! 아, 이거... 아아악!!! 어, 멈춰있다! 갑자기 돌아가! 이게 보니까 둘 이상은 하면 안 될 것 같아, 이제! 응, 내가 항상 말하잖아! 자루가 무거워서 멈춘다고! 밤뿌리가 무거워서 멈춘다고? 아니, 로드야! 그렇구나! 꿀밤이가 무거워서 멈추는구나! 어? 뭐가 무거워! 이거는 진한색 정답! 아니네? 정답! 가운데! 우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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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, 예스! 꿀밤이 정답! 꿀밤이 정답! 자루 탈랑! 자루 탈랑! 우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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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얘를 좀 두꺼워졌어! 어, 뭐야! 뭐야! 왜 중간중간 이런 함정을 심으셨죠? 한 칸, 한 칸, 두 칸이네! 아, 그러네. 규칙적이었네! 네! 규칙적이었는데 오해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쇼! 죄송하면 머리 박아! 박았습니다! 야 딱 봐도 주먹 박았네 소리가 그지부렁쟁이 그지부렁쟁이요? 아 너무 웃겨가지고 입술 터졌어 어 화살표 요렇게 요렇게 좋아 어 얘 뭐야 삐뚤아졌다 아 이것도 백호구나 배뚤 어 얘는 이뻐 배뚤이 이 배뚤 포인트 졌어 자루 되게 너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네 그러면은 맨날 타워를 넣어서 아무 말도 안 써? 응 그렇구만 이러면서 올라가냐? 이 타워를 만들어주신 제작자분에 의해서 잠깐만 깼다! 어 제작사에 그 만들어줄 그 부분을 감상을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줘야지 동네모 밟판들 돌아가길 못했나 밟으면 어 뭔가 기술이 필요한거 아닐까? 근데 불러봐봐 나 이상한 선물 깨달았는데 왜 키파트가 야 너 죽었는데? 기반적응역 나 트라우마가 생겼어 뭔데? 나 이제 키파트 무서워 그러게 누가 그렇게 안 닿는다고 막 당을 해? 아니 여기 오른쪽을 봐봐 위에 여기 피 달린 게 피가 다는 표시가 안 돼 있다니까? 그러니까 조심했어야지 다 노린 거야 왜? 와 뭐야? 다루님의 생일은 몇 월? 정답 9월 제발 가가지고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다 니가 내 고통을 맛봤으면 좋겠어 정답 9월 어 봤다 봤다 9월이다 네 정답은 10월이었고요 저빈님과 꿀벗님은? 정답 친구 친구 야 이제 피 달다 피 달다 피 달다 아 나 피 달았어? 어 나 피 달았어 보여 아 이게 나한테는 보이는구나 너 자매에 살짝 다여가지고 피 달았어 근데 한 번에 죽는 건 아닌가 봐 제작자분이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자루야 자매에 살짝 다한 게 아니고 친구에 살짝 다었겠지 바보야 니 똥 굵다 그래서 똥꼬 찢어졌냐? 나 지금은 똥꼬 튼튼하게 있는데 붙어있어 붙어있으면 똥이 어떻게 나오냐? 너 구멍 없냐? 구멍 가야겠네 그렇지 나노 야 너 뛸 때 왜 그래? 왜? 너 난 뛸 때 이렇게 부드럽게 뛰거든? 너 뛸 때 왜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뛰어? 수준증이니? 이렇게? 어 여기 뛸 때 부들부들떨어 부들부들부들 됐어 지금? 아니 계속 그래 너 왜 그래? 너가 이상한 거야? 머리가 무거운가 보다 너의 눈이 흔들리는 거야? 돌만 차가지고 그냥 머리가 그냥 무겁구나 무거워 떨어질 뻔했다 자 눈 한 입 흔들흔들 눈 한 입이 안 나간? 자 루와우스 선생님 좋아요 지방이 머리 지방이 머리 이거 진짜 지방이 같다 여기 눈 코 이만 붙어주면 지방이겠는데? 눈 지방이 뒤토주 이거 내가 자 그거 뭐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넣어야겠다 지방이 뒤토주 지방이 특별출연 좋아요 특별출연 좋아요 내가 사실 성대무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방이는 뭐 그래 어떻게 돼? 안녕 난 지방이야 지방이 뭐? 지방이에요? 목보통통 지방이에요? 힘들어 까 야 너 생각보다 피 많이 달고 와 얼마나 달았어? 한 20% 얼마나 다 returning? 자루 너 빨리 피어 진짜? 진짜? 어? 부러지? 너 그럼 이 세월이 길로 가야겠는데 진짜로 진짜로 나 빨피어? 나는? 너는 초록피어 그럼 난 이리로 가야지 나빠 어쩔 수 없어 나빠 지 혼자 좋은 길로 가고 너무 쉽구요 나는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무서운 길로 가고 사실은 자루처럼 피었지 진짜로! 진짜로! 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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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디모들 당했다 맨날 나를 속이더니 부디모들 드디어 한방 먹였구만 어 어 어 어 전답 전답 자루 뻑뻑이 일대 아니야 나 이거 나는 이거 보면서 계속 그 생각했어 우리 불량식품 껌 있잖아 대권짜리 여러개 있는거 나 그거 생각해 아 그 네모박스에도 어 어 어 어 저거는 오렌지 맛이야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거 맞지 그거 진짜 맛있는데 그거 맞지 그거 먹고싶다 나도 그거 좋아해 난 포도맛 좋아해 그거 나는 딸기 취향 독특하구요 왜? 딸기 맛은 살짝 그냥 불량해 불량... 불량... 불량식품인데 불량하지 와 쏙 예 우와 안녕 거대자루야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어 알림 살짝 한번씩 해주시고요 안돼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